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50대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공주시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상가 건물 1층에 입점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